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동영 모의고사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려 주신 거 맞죠? 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열심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OT도 따로 있긴 합니다마는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 강의의 내용은 지금까지 있었던 우편 및 금융상식의 기출문제 거기에 이제 발문들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의 발문, 주제 이런 것들하고 연계성을 갖고 회차별로 이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의고사를 한번 이렇게 풀어 보시는 것은 또 이제 기출에서 다뤄졌던 중요한 주제를 다시 한번 섭렵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렇게 공부했을 때 아무래도 이 넓은 범위에서도 그래도 좀 타겟팅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지금부터 이제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강의 할 때는요. 이제 앞에 우편에 관련된 거 아웃문제 해설을 하고 그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또 이 금융에 관련된 아웃문제를 또 강의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시간은 동영 모의고사 1회의 앞에 부분을 또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과 관련된 내용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실까요? 네. 자 이제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 사업의 보호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이 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편 사업의 보호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자 우리가 이제 우편 사업의 보호 규정이다 그랬을 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제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보면은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우편 업무 집행 중에 있는 운송원 등은 도선장 그리고 운하 도로 교량 등에 장소를 통행할 때 통행요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마는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고 통행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통행권과 관련해 가지고 좀 이제 보셔야 됩니다. 운송원 등의 통행권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그 이제 통행권을 이제 보장하는 취지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지나갈 수 있다. 다만 이제 그런데 어 그럴 때 이제 만약에 청구권자가 청구를 한다면은 그 통행과 관련해서 뭐 지불해야 될 통행요금이 있다면은 예 그건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은 되겠습니다. 1번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편물의 발송 수치 등에 있어서 제한능력자 행위가 있다 그랬을 때 이때 이제 우편관서에 대해서 임의로 이용관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한능력자 제도가 있잖아요. 제한능력자다 그랬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게 미성년자 그리고 또 이제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편물의 발송 수치 행위를 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임의로 이용관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 왜 그러냐면 우편물 발송 수치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것이 제한능력자 행위를 할지라도 그 효력을 일단은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우리 이제 이 발표 자료에 보면은 거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제한능력자의 행위이지만 능력자의 행위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능력자 행위로 보자 이런 거예요. 능력자가 한 행위로 봐서 그 효력을 인정해 주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고요. 서신의 독점권이 있습니다. 서신의 독점권은 국가에 있고 독점권의 대상인 서신에는 외국과 주호받은 국제서류가 포함된다. 그랬는데 국제서류는 또 이제 서신의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이제 빼고 보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다 틀린 부분들이 있었고요. 맞는 건 이제 4번만 남았는데 우편관서는 철도, 궤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경영자에게 운송 요구권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경우 우편물을 운송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통행권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송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운송해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또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 경우 우편물을 운송한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답은 4번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제가 해설 같은 것들을 열심히 썼습니다. 정말 열심히 써서 해설만으로도 충분히 공부가 되게끔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 그래서 해설도 꼼꼼히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편사업의 보호 규정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개들을 서신 독정권부터 출발해 가지고요. 지금 이제 운송 요구권이라든가 통행권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뭐 이제 조력 청구권 같은 것도 또 이제 있고 여기는 뭐 4가지니까 그게 안 나와서 그렇고 그죠? 압류금지 같은 것도 또 있었고요. 이제 압류 거부 그리고 우선 검역권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종류들을 다 머릿속에 한꺼번에 기억해 놓으시면 훨씬 더 이제 문제 풀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1번은 4번으로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2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편요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통상 우편요금은 중량의 5g초가 25g 이하인 규격 우편물에 일반 우편요금을 우리가 이제 기본 통상 우편요금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설에다가 이거 이제 규격 우편물하고 규격 외 우편물에 관련된 그 이제 우편요금까지 다 이제 넣어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이제 조금 더 내가 암기를 확장하겠다 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그 이제 우편요금까지 함께 기억해 두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너무 잔인하게 이렇게 우편요금 같은 것들을 어 자주 이렇게 물어보거나 이러지까지는 않으니까 아직 그 단계까지 가기 어려운 분들은 어 적어도 이제 이 문제에서 어 이렇게 이제 선지로 이제 뽑아낸 부분들 먼저 이제 그 부분 적어도 그 부분만큼이라도 먼저 기억해 놓으시는 것이 또 현명한 방법이 될 거예요. 암기라고 하는 것도요. 한꺼번에 모든 걸 하려고 하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암기를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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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원우편을 발송할 때 취급요금은 우편요금 등기 취급수수료 부가 취급수수료다. 이거 이제 맞는 건데 이제 민원우편은 근데 발송할 때 취급요금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회송할 때 취급요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송할 때 취급요금과 회송 시의 취급요금을 미리 사전에 납부해 줘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중에서도 발송할 때 취급요금은 우편요금에다가 등기 취급수수료에다가 부가 취급수수료가 더해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배달증명인데 소포우편물을 배달증명한다. 이렇게 할 때는 수납금액이요. 일반 통상우편요금 플러스 등기 취급수수료 배달증명 취급수수료 배달증명서 송달요금 이렇게 돼 있는데 틀렸죠? 소포우편물이기 때문에 앞에가 잘못됐어요. 일반 통상우편요금 등기 취급수수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수정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이건 등기 소포에 대한 우편요금이 들어가면 되고 거기다가 이제 배달증명 취급수수료와 배달증명서 송달요금이 같이 이제 포함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3번으로 이렇게 해서 찾아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외화등기의 적용요금은 과금에 의한 반송 등을 모두 포함하여 표준 요금이 통당 만원이다. 이것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통당 요금이 딱 만원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우편물 중 봉투에 넣어 봉함하거나 포장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의 규격요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가로 최소 140mm 그 다음에 최대 235mm 허용호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mm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부분이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세로는 이제 90에서 130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연계해서 좀 받으세요. 여기는 이제 가로만 나왔지만은 이제 세로의 기준도 이제 한번 크기의 기준으로 기억을 좀 해두시고 두께는 이제 누르지 않은 자연상태 기억하시죠? 누르지 않은 자연상태에서 0.16에서 최대 5mm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게 그랬는데 무게의 최소 3g 최대 50g까지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편번호인데 국가기초구역체계로 개편된 다섯자리 우편번호 그랬습니다. 이렇게 다섯자리 우편번호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 이제 여섯자리 우편번호로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이미 인쇄되어 있는 것이 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땡겨갖고 붙여서 이제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왼쪽 칸부터 쭉 기입을 해가지고 마지막 칸 하나 남는 것을 내버려 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옳지 않은 걸 찾아보면 표면 및 내용물과 관련해서 봉할 때 이거를 이제 봉할 때 풀, 접착제 및 스테이플, 핀, 리벳 등 사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봉할 때 풀하고 접착제는 되는데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것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테이플이나 핀이나 리벳 같은 것들은 사용이 안 되는 대상물들이기 때문에 이거 답을 4번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그렇게 하시고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 사서함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했어요. 그죠? 우편 사서함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 법인, 공공기관 등 단체 우편물 수령인은 10명까지 등록 가능하다 되어 있지만 이거 5명까지 등록이 가능해요. 그죠? 5명까지 등록이 가능해서 틀린 부분입니다. 틀린 부분이고 그 다음에요. 사서함 사용계약 우체국장은 최근 3개월간 계속하여 사서함에 배달된 우편물의 총통수가 월 30통에 미달한 경우에는 사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맞는 얘기가 됐겠네요. 그죠? 맞는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월 30통이에요. 총통수가 월당 30통에 미달했는데 이게 3개월간 계속 그랬다. 이렇게 되면 너무 이게 효용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이거를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 이제 공익성 측면에서 봤을 때 사회 전체 이익의 크기를 놓고 봤을 때에도 그게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서 사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제 우편물을요. 뭐 특정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30일간 수령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경우에도 이제 우체국장이 이제 사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법령을 위반했거나 아니면은 있잖아요. 이제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이제 풍속을 저해하는 것을 갖다가요. 사서함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럴 때는 이제 해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여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답으로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서함 사용자가 사서함의 사용을 해제하려 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지 예정일 및 계약을 해지한 후에 우편물 수치장소 등을 기록하여 계약 우체국에 통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당 해지 예정일 해당 일도 이제 그 이게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계약을 해제하는 우편물을 어떻게 수치하겠다라는 것도 기록해서 계약 우체국에 통보함으로써 사서함 사용자가 사서함 사용을 해제할 수 있는데 근데 다만 이거를 미리 이걸 통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지 예정일로 여기다 이제 적은 것에 10일 전까지는 적어도 통보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일 전까지로 안 가고요. 10일 전까지로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틀렸고 사서함을 운영하고 있는 관서의 우체국장은 연 1회 이상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사용 계약 해지 대상자 등을 정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회가 아니고 2회입니다. 연 2회 이상 실태 조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사용 계약 해지 대상자 등을 정비한다. 이렇게 또 봐두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이제 틀린 내용이네요. 맞는 것은 2번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살펴보시고요.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물의 발송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이 뭐냐 이렇게 했는데요. 일반 우편물을 담은 운송용기는 운송 송달증을 등록한 뒤에 발송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우편물을 담은 운송용기에 대해서 운송 송달증을 등록하고 발송을 하고 그 다음에 당일 특급 우편물은 국내 특급 우편자료를 사용하고 다른 우편물과 구별하여 해당 배달국이나 집중국으로 별도로 묶어서 발송한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뭐 있는 그대로의 내용들이라 이건 뭐 부연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이제 이런 절차대로 한다. 당일 특급이야 빠르게 빨리 오늘 8시까지 그죠. 저녁 8시까지 20시까지는 이게 당일 특급은 해결되어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내 특급 우편자료를 사용해가지고 다른 우편물과 구별을 해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운반차에 우편물 적재 시 여러 형태의 우편물을 함께 넣을 때에는 운반차에 우편물 적재할 때 여러 형태의 우편물 함께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차에다가 싣는 순서도 좀 중요하죠. 작업의 이제 효율성을 위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어떻게 실어낼 것이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잘 좀 봐야 될 텐데 중개 우편물, 등기통상, 일반통상, 등기소포, 일반소포 이렇게 되면은요. 중개 우편물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걸 먼저 적재한다는 거 아니에요? 먼저 적재하면 어떻게 되죠? 밑에 깔리는 거 아닙니까? 바닥에 깔았잖아요. 바닥에 깔아버리면 끄내기가 어려워져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요. 이제 중개 우편물이 마지막으로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야 되고 이거는요. 일반소포가 제일 먼저 깔려야 돼요. 일반소포가 깔리고 그 다음에 등기소포 소포들이 깔리고 그 다음에 일반통상 그리고 등기통상 그리고 중개 우편물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작업을 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서를 완전 거꾸로 해놔가지고 옳지 않은 것은 3번 이렇게 되었네요. 자 그리고 소포 우편물을 적재할 때는 가벼운 소포와 취약한 소포를 위에 적재하는 게 너무 기본 상식이잖아요. 우편물이 파손되면 이거 뭐 손해배상 청구 막 들어오고 막 걸치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 그리고 또 그걸 떠나서라도 손해배상을 떠나서라도 아 우리가 안전하게 이 우편물을 배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약속이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채무 이행을 해야 하니까 당연히 이제 잘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 줘야 될 텐데 이제 소포 우편물을 적재할 때 가벼운 소포와 취약한 소포를 이제 위에다 적재를 하고 무거운 거를 거꾸로 이렇게 얹어버리면 취약한 소포가 깨진다거나 훼손된다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렇게 따라가 줘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으로는 3번으로 이렇게 찾아가셨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물의 운송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우편물의 운송은 우편물을 발송국에서 아니 수치인의 주소까지는 좀 많이 갔는데 너무 너무 오바해서 갔어요. 지금 수치인의 주소지까지 운반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은 있잖아요. 발송국에서 어디까지 이제 가는 거냐면 요게 이제 그 이를테면은 있잖아요. 발송국에서 출발해가지고 도착국까지만 가야죠. 이게 이제 수치인의 주소지까지 가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운송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이것은 이제 배달까지 이제 연결됐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일단 운송이다 그랬을 때는 발송국에서부터 도착국까지로 이렇게 봐두시고요. 국제선편 우편물은 우편물 운송에 3순위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3순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니은도 틀려버렸네요. 그럼 뭐 답이야 이제 딱 떨어져 버렸는데 보통 등기 및 준등기 우편물은요. 우편물 운송에 2순위가 됩니다. 2순위가 되고 물량의 증감에 따라 전기 운송편 이외의 방법으로 운송하는 것은 임시 운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운송이 정기 운송이 있고요. 이렇게 임시 운송이 있고 특별 운송이 있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임시 운송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원래 정기 운송편으로 다 못하고 물량이 증감해가지고 증가해서 이외의 방법으로 운송하는 것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봐두시고 특별 운송이다 그랬을 때는요. 일시적인 이제 우편물의 폭주 아니면은 교통상의 장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제가 돼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전세 차량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운송하면 그건 이제 특별 운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됐죠. 그러면 이제 기역과 니은이 틀린 것이고 디귿과 리을이 이제 맞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을 때 여기에서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순위가 이렇게 또 나와 있었잖아요. 뭐 딴 것보다도 이제 순위가 이제 나와 있었는데 순위 먼저 좀 보게 되면은 요게 이제 정리를 또 해드렸지만 제 1순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1순위는 이제 특급이 특급 특급이 이제 1순위가 된다 라고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급 중에서도 당일 특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EMS 우편물 같은 경우가 1순위가 됩니다. 1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송 1순위는 이제 다시 한번요. 당일 특급과 EMS다. EMS 우편물이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3순위가 됐던 게 이제 국제 선편 우편물이 있다고 그랬는데 선편 우편물은 3순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소포하고 일반 통상 이런 것들이 3순위에요. 그래도 좀 여유있게 갈 수 있는 것들이 3순위에 당연히 들어가죠. 나머지가 다 2순위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은 또 이제 암기할 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아까 기억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수친의 주소지까지 운반되는 거 이런 거를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수친의 주소지까지 가는 것은 이제 집배 집배라는 개념으로 또 이제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집배원이 있잖아요. 요건 이제 우편물을 수집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수친의 주소지까지 배달해 준다. 이렇게 되면 요거는 집배 개념을 또 떠올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 이제 거기에서 어 이제 거기에서 어 안되는 것들을 왜 안되는지까지 어 뭐가 잘못된 것인지까지를 확인하시는 게 이제 문제풀이의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맞는 답은 이제 4번으로 골라가시면 되고요. 밑줄 친 내용 중 국제통상우편물의 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장 어 국제통상우편물 중 서장은 특정인에게 보내는 통신문을 기록한 우편물을 말하는 것은 맞는데 아 여기에 이제 이게 타자한 것을 제외한다 그래서 이게 틀린 부분이 됐습니다. 타자한 것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한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고요. 이처럼 일반적으로 서장이람은 통신문의 성질을 갖는 서류를 말하지만 국제우편에 있어서는 그 이외에도 서장 이외의 종류로 정해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타종에 속하지 않는 우편물이 서장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장 이외의 종류로 정해진 조건 서장이 아닌 것들의 이외의 종류로 정해진 조건이 있는데 아예 그거를 충족을 못하고 있더라 그렇게 되면 아 됐어 그러면 타종이지만 그것도 서장으로 그냥 넣어주자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2번은 이제 오른 것이 되었습니다. 2번이 오른 게 됐고 그 다음에 멸실성 생물학적 물질이 들어있는 서장 및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우편물은 서장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도 이것도 서장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거 딱 보면 안 될 것 같기도 한 느낌도 들고 하지만 서장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억을 따로 좀 해주시고요. 서장은 규격 우편물과 우편물의 포장에 관련된 규정을 따라야 되죠. 그런데 봉투에 넣은 우편물의 모양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그랬는데 안 그렇습니다. 이것도 취급이 좀 이제 용이해야 되잖아요. 취급이 편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봉투에 넣은 우편물의 모양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모양이 이제 직사각형 사각형의 형태를 띄워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을 것이 이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 왜 틀렸는지도 확인을 좀 해봤고 2번이 답이라는 것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봐두시고요. 8번으로 이제 가보도록 할까요? 국제우편물의 접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국내 우편물과 마찬가지로 국제우편물을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에서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EMS는 창구에서 접수해야 되는데 발송인의 요청에 따라 발송인을 방문해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게 그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EMS는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용적이 크기 때문에 우체통에 넣을 수 없는 우편물과 한꺼번에 여러 통을 발송하는 우편물의 경우 이를 우체국 창구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검사 결과 규정 위반이 발견된 때에는 발송인에게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요. 그죠? 규정 위반이 있으면 보완해야 된다. 이대로 못 보낸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있잖아 이를 거부할 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접수해준다.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손해가 발생해. 난 뭐 책임 못 져. 분명히 얘기했다. 그러고 접수해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접수를 거부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이제 4번이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검사 결과 규정 위반이 발견된 때는 발송인에게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요구를 해요. 그런데 못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나도 못하겠다. 나도 이거 접수를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거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이거를 그냥 어쩔 수 없네. 고객님이 원하니까 접수해줘야지. 이렇게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해설에다가 이제 뭐 또 이제 다 이제 정리해서 넣어드렸냐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창구에서 접수하게 되는 우편물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쫙 다 또 써드린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 땀 한 땀 이렇게 또 체크하면서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제 9번입니다. EMS의 주요 부가서비스 및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이 뭐냐 이렇게 됐는데요. EMS 배달보장서비스의 대상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0개국이다 라고 했는데 아 이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1개국이 됐습니다. 아 이게 원래 우리 이제 발표자료에는 10개국으로 나왔다가 이게 이제 정정본이 나올 때 그때 이제 하나가 늘어요. 그 하나가 캐나다가 포함이 돼가지고 이게 하나가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굳이 이게 또 이렇게 또 이게 수정본까지 우리한테 보여줬으니까 한번 같이 기억해 놓으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포함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EMS 프리미엄 서비스의 무게 산정은 중량과 최적 중량 중 가벼운 중량을 적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무거운 중량이었죠. 무거운 중량을 적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요 중량과 최적 중량 이 최적 중량 이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가로 세로 그 다음에 높이 이렇게 해서 6천으로 다 곱한 다음에 6천으로 이제 나눠주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무거운 중량을 적용한다 이렇게 봐두셔야 되고 수출 우편물 발송 확인 서비스의 대상 우편물은 발송인이 사전에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하여 수리된 물품이 들어있는 우편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제 발송 확인을 세관에다가 발송 확인을 해주는 서비스예요. 자 이제 그런 서비스고 그래서 이제 미리 사전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서비스 대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발송인이 사전에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해서 수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되어있는 물품이 들어있어야 되고 이거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세관에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죠? 확인해주는 겁니다. 그런 서비스를 중간에서 제공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수리일로부터 30일 내에 선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선적 기적하여야 된다 그랬는데 요게 날짜도 맞습니다. 30일 내에 선적 기적해야 되고 이게 30일을 넘겨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과태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수리됐던 것이죠. 수출 신고 수리됐던 것도 이것도 이제 해제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아 이런 걸 보내는 사람들은 이제 조심해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요게 30일 이내에 선적했을 때 요게 이제 유효하지 안 그러면은 과태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수리도 취소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점에 유의를 꼭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아무튼 요거 3번은 틀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괄계약 EMS 이용자에 대해서는 본사의 전체 EMS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지사별 거리에 따라 차단한 감액률을 적용한다. 이게 이제 계약 EMS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일괄계약 EMS다 그러면 1대 N이 되는 거잖아요. 1대 다수 이렇게 되면은 왜 이걸 하느냐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이제 동등한 동등한 감액률을 다 같이 적용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뭐 이제 그럴싸하게 좀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만은 거리에 따라 차등한 감액률이 적용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동일한 감액이 적용된다는 거 이런 점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은 9문제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자 어떠셨나요? 첫 번째 시간 이었는데 좀 스피드하게 좀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간도 좀 부족한 상황이고 막판으로 또 이제 치닫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이렇게 강의 진행하고 마무리 짓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금융편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